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아침에도 같이 늘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원을 드릴 수 있는 게 조금 모르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구현해서 더 좋은 환생들이 일찍이 되시길 바랍니다 . . . . . . . 하늘 좀 내려 볼래요? 하늘! 오 너무 많이 남았다 오 너무 많이 남았다 오 너무 많이 남았어 오 고 오고 오 오고 오고 오늘의 행사는 오늘의 행사는 또 아이유이 평으로 알겠거든요. 어느 분과 자세히 계획해 주셔서 너무 놀랐는데요. 이렇게 선물을 좋아하시는 걸 감사드리고 함께 시대가 되었으니까 잘 해봐요. 화이팅 감사합니다. 100개 정도?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